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외곽 지원 조직인 새로운 길이 창립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길은 11일 CNB 컨벤션센터에서 추진 의원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희망이 되고 미래 비전을 밝혀져야 할 정치권이 기득권과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전 투구만 거듭하고 있다면 암울한 현실과 미래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정치 세력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천정배 의원은 특강을 통해 정치 독점 청산을 위해 새로운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